안녕하세요 나랭아치 여집사입니다 로얄 벌꿀고구마 제3차 공구까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주문을 해주셔서 성공적으로 공동구매 마감을 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꿀통 멜론이라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꿀통 멜론은요 1년에 한 달 정도밖에 수확이 안 된대요 이거 저희가 4개짜리 샀거든요 지금 벌써 한 통 먹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또 안내문이 이렇게 딱 가고요 어떻게 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안전하게 한 구씩 이렇게 다 개별 포장의 박스 안에 또 이렇게 고정되게 오거든요 꼭지는 수확하면서 떼고 보낸다고 하고요 여기 배꼽 여기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 말랑말랑하게 보이시나요 이럴 때 먹으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한 개만 꺼내서 잘라보자 이게 또 껍질이 얇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색깔 보세요 멜론 너무 맛있더라 이거 나라 벌써 냄새 맡았어? 전형적인 그 멜론인데 당도 높은 맛 여기까지 다 먹어도 돼 부드럽거든요 여기까지다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긴 하다 이건 애들 죽이 좀 아깝다 너무 맛있죠 어 나랑 줘봐 곰순 곰순 우리 임산부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임산부 먹을 수 있나? 먹는 건지 아닌지 모르는가 아이가 임산부 한번 먹어볼까요? 야 이거 비싼 거야 춘자 바로 뛰어왔다 임산부 먼저 주고 씹어먹어 곰순아 곰순이 먹을 줄 몰라요 춘자 먹을까요? 식감이 이상해요 춘자 또 들고 도망가야 돼 들고 도망가야 돼 도망가 도망가 춘자 도망가 먹으면서 도망가 여보 춘자 잘 먹는다 춘자 너무 잘 먹는다 곰순아 너는 왜 안 먹냐 곰순이 먹을 줄 몰라가지고 곰순이 좀 더 작게 해줘 봐봐 여보 곰순이 해줘 봐봐 여보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춘자 줘봐 아이고 춘자 너무 잘 먹는다 맛있지 너무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는 진짜 돈 주고 사먹을 가치가 있어 근데 또 1년에 1달밖에 안 나오는 메론이라잖아 그렇게 순삭해서 먹는다고? 진짜 맛있네 열심히 썰고 있디 나 이렇게 부드러운 과일 좋더라 난 과일 잘 안 좋아한데 이거 맛있네 이거 2,3일 후숙했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가지고 여름에 먹으면 수분분증 착 되고 당분 착 흡수되면서 그거 씹으면 나나 곰순이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후원 계좌를 열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피 땀 흘려서 버신 돈 저희한테 후원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상품 나왔을 때 조금 더 싼 가격에 구매하셔서 함께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 먹자 후원 얍 순자 더 먹어 볼까요 아이 맛있어요 도망가 또 들고 어디 가요 순자야 순자야 나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나냐 순자 또 갈라고 순자 또 갈라고 순자 이리 와 순자 이리 와봐 순자 이리 와봐 순자 앉아 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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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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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나 먹는다 배냈다 먹을거다 better 먹자 너 달라고 올걸 봐봐 이제 봐봐 홍순이 한개 더 먹을까? 봐봐 한개 더 먹을까? 옳지 옳지 홍순이도 들고 도망간다 홍순이 먹어 옳지 옳지 먹어 너한테 오지 말고 먹어 가서 멜론적이 놔두고 홍순아 저거 먹어 빨리 준자 왔다 홍순아 준자 홍순아 저거 가서 먹어 춘자가 다 뺏어 먹는다 춘자야 니가 니아꺼잖아 도망간다 도망간다 작게 주니까 먹어 작고 더 맛있는 부분 주니까 먹는다 더 달래 곰순이 더 줘 여기가 맛있는 부분 먹으러 가네 헉 참 잘자 다 먹었다 그릇 닥터 먹으세요 나르시 으하하하 오 곰죽에 닥터 먹었다 우와 나르에 거의 밥주걱이여 우와 맛있다 있자? 우와 깨끗해졌어 저거지 다 예뻤네요 어 끝 잘 먹었습니다 꿀통멜론 공동구매 일정은 21일부터 23일까지 금 토 일 3일간 열리구요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에 상세 설명 또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꿀통멜론 많이 많이 구매해주세요 춘자야 인사하자 안녕 짠 이거 맛있어요 이리 왔다 먹지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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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